직화식 로스팅의 풍부한 맛 스마트 세라믹 커피 로스터 세로피 커피 로스터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스마트 커피 로스터 세로피는 세계 최초로 평판형 세라믹 깃털을 적용함으로써 직화식 로스팅을 구현하여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누구나 풍부한 맛의 원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 키터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 특성으로 짧은 시간에 겉과 속이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며 드럼 전면부가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로스팅 과정을 사용자가 쉽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럼의 장착 및 탈착이 간편한 구조로 설계되어 로스팅 시 발생되는 껍질의 청소가 손쉽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로피의 형상은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간결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2013년 굿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피를 디자인하다 스마트 커피 로스터 세로피는 우수한 제품 성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에게 합리적이며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세라믹 키터가 드럼 내부에 장착되어 원두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라 에너지 효율이 높음으로 처리 용량에 비하여 적은 전력으로도 로스팅이 가능하고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여 전기료 걱정이 없습니다 세로피는 기본적인 로스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자기만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19개까지 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세부 설정에서는 온도, 시간, 히터 파워를 각 단계별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C의 전용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로스팅 중 커피 표면 온도와 드럼 내부 온도를 그래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편리함을 함께 누리다 스마트 커피 로스터 세로피는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누구라도 손쉽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생도만 투입하면 로스팅 전 과정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강력한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에 강력한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에 간결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로피는 사용자를 위한 기능과 사용자를 앞서 생각하는 커피 로스터의 새로운 명품입니다 이제 세로피만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커피 본연의 풍부한 맛을 만나보십시오 스마트 세라믹 커피 로스터 세로피 직화식 로스팅에 풍부한 맛 스마트 세라믹 커피 로스터 세로피 기적에 공격시장 아멘 professor 이벤틸 스크랩